교체되었습니다. 어? 그게 뭐야? 도망가! 누나 갑자기 왜 그래? 누나 갑자기 왜 그래? 누나 갑자기 왜 그래? 누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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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누군가? 어떻게 된 거야? 야!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바꿀 거야. 어떻게 된 거야? 바꿀까 그랬어. 아 아깝다. 고맙습니다. 거고. 뭐라고? 이거 맞춰 3.5초. 맞춰. 됐어. 오케이. 시작. 오케이. 시작. 5분전. 레이스 종료 5분전입니다. 레이스 종료 5분전입니다. 지금 급하게 핸드폰 관련을 켰습니다. 제가 지금 VJ를 놓쳐가지고. 지금 놓친 상황입니다. 지금 손이. 안 돼 쫓기다가. 지금 수건대 지금 끝나는 시간도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. 조금만.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일로 나왔어. 야. 아. 자 5분전입니다. 5분 남았어요. 우리 팀 누구 누구라고. 아 근데 막판에 분명히 이제. 혁진이 형이 뜯기겠지만. 소민이 뜯기고 나서 지금 있으니까. 오빠 소민이한테 가자. 아니 일단 지금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. 아 이거 진짜. 형님. 나보다 2분 정도 전쯤에 아수라장으로 들어갈 것 같아. 형 이렇게 되면 지금 종국 지효 석진 나지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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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은 진짜 왜 그래. 원해는 큰 그림을 봐야 돼. 광호 순서에 지금. 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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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또 독한 멤버들 다 적어봤어. 원해는 큰 그림을 봐야 돼. 원해는 큰 그림을 봐야 돼. 원해는 큰 그림을 봐야 돼. 전열비 공사는 끝으로. 글로벌 프로젝트 위험한 관광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진짜 고생하셨어요. 국민 추천 프로젝트 1%의 어떤 공. 저를 한번 이곳에서 왕을 만들어 주십시오. 그리고 김종국을 꼭. 해외에서 보내소서. 보내소서. 벌칙 한 봐도 받지 않은 성지호. 보내소서. 둘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 공략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rs.. 문으로 보내소서 본인 여러분에게 Pardon?